다들 화이팅하시구요 즐겜하시면 됩니다 우와 깜깜이 안된다니까 누구야 깜깜이 깜깜이 안된다고 하니까 깜깜이 고르셨어 안돼요 이러면은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우 일단 그만 그냥 어차피 4개 걸린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깜깜이 금지에요 보스러시간네 진짜 빡겜해야돼 우리 네 이거 그냥 할거에요 자시안만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? 자시안하고 깜깜이 상대는 오데카미야 상대는 오데카미야 조심해 노칭 부리지마 정글먹는다는 느낌은 없다 어우 내 먹었다 됐다 오 깜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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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아니 뭐야 아 됐다 아 저게 왜 눌린거야 그렇지 와 깜깜이 깜깜이 싫어 깜깜이를 잡아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진 감사합니다 아 깜깜이 진짜 싫어 뺏어먹을때가 제일 싫어 봐봐 저거 나 표시 들어올때마다 제일 싫어 나 지금 뺏어먹으려고 오신거잖아 와 죽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아아 혹시 5대3은 힘든건가 아아아 엄크 인정 엄크 인정 괜찮아요 너 키비클이 괜찮습니다 엄크 인정 엄크는 엄크는 제대로 인정합니다 조피나리 엄크는 인정합니다 어쩔게 없습니다 엄크는 그 저기 그 재해죠 재해 예 재해니까 인정을 합니다 재해예요 엄크는 재해니까 인정이 됩니다 엄크는 어쩔게 없게 진짜 어쩔게 없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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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무리하지만 않으면 돼 레벨업을 착실히 하면 돼 치치나흘이라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치나흘이라니 아 뺏겼어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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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니라뇨 아 나 싫어 나 이 표시 싫어 그리고 난 피해 주는 거야 피해 주는 거야 아 아 와 와 와 깜깜이 싫어 아 깜깜이 진짜 싫다 아 아 와 어쩔게 아 깜깜이를 하신 아쿠님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깜깜이 캐릭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하잖아 깜깜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켜 아니 키리 너무해 키리 그쩔 위에 자라고 있다 깜깜이 이리와 라고 얘기하면서 됐어 그래도 우리 아직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이걸 또 먹.. 드실려구요? 잘 먹겠습니다 아 못 먹었어 어우 됐다 됐다 레벨업 했고 바로 됐어 어 이거지! 이거지! 이거예요! 이겁니다 깜깜이로 열받았던 그 톡이 가라앉았네요 더블키를 기록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빠져주는게 아주 좋습니다 위로 가질 준비하시고 충분히 됐어요 지금 죽었어요 이제 다행이다 좋아 킬란님 계시잖아? 잡아주는게 이평경이지 아 나 깜깜이 싫어 이거 깜깜이한테 또 뺏길거잖아 이거 오우 와아 뺏겼어 어우 안 뺏겨 안 뺏겠다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우와 뺏긴줄 알았네 우와 뺏긴줄 알았네 뺏긴줄 알았어요 하지만 뺏기지 않았지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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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잡자 됐죠? 다잡았죠? 와 됐다 와 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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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궁이 다 되있어서 다행이었네 우와 안 그랬으면 진짜 죽을뻔했네 그럼요 가야죠 사명킬 그쵸 이게 바로 고진의 피지컬 뭐야 뭐야 뺏겼어 위에 줘 위에 줘 줘 괜찮아 우리 아랫좀 먹자 아랫좀 먹는거야 와 죽겠다 와 스탑때문에 이거 뭔소리에요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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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버전이라니 진화버전이라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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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큰일 잡아버려 그렇죠 골든 깜깜이 화이팅 근데 깜깜이네 깜깜이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아이디가 깜깜이 자주오시면 아시게 돼 좋아 자 짠 지나친다 원신이가 맞아요 저기 또 늘어오겠지 그때 그때 이런식으로 시급이야 아니 쪘는데 나 쪘는데 안 나가 쪘는데 안 나가 쪘는데 안 나가 쪘는데 안 나가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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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한 번만 잡아줘도 그렇지 한 번만 잡아줘도 그렇지 가운데 가자 자 가시죠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그니까 우와 우리 아이디가 골든 깜깜이야 오오 좋아요 몇경을 완성하다가 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저한테 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잡았고 잡았고 저한테 탱대가 안되십니다 와아 저 힐러를 가정한 킬러 힐러를 이대로 버티면 이길지도 아직 몰라요 위험해 안돼 깜깜이가 넣고있다 어어 망했다 역시 5대3은 힘들어 5 4 3 2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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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5 6 6 5 6 6 5 5 6 5 6 6 6 8 8 8 9 9 9 10